네 우리가 질병과 싸울 때 나도 알아야 되고 또 질병의 정체도 좀 알아야 싸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전쟁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정복할 때에 그 열두 정탐꾼들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그 싸움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내 몸속에 있는 질병과 더불어 싸울 때도 내 몸 어디에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적군이 어떤 모습으로 매복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세력들이 진지를 완전히 구축하기 전에 진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기미만 보여도 야 이상한 흐름이 있다 이상한 조짐이 있다 그때 미리 대비한다고 하면 내 몸이 다 망가지기 전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코로나 한테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믿어가지고 우리의 영혼만 받으시 받으시 기진맥진 했지만 살아남아서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모든 질병 다 무찌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틀림없이 그렇게 흠 하나 없이 완벽한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정탐꾼을 좀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진행되기 전에 내 몸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매일같이 구석구석 정탐을 하고 우리에게 다 보고를 해주는 정탐꾼이 있었는데도 이걸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다 어느 날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정탐꾼을 보내줬다고 그러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 정탐꾼을 보내줬어요 우리는 먹어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특징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영원히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 외에는 불가능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언은 야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그냥 스스로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야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주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도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고 태어난 자여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가 입력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먹어야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거쳐서 또 이 분문을 딱 열어줄 때 위장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위장 구석 구석 살펴본 다음에 또 유문이 열어지면 12지장으로 들어가면서 12지장에서 만나는 간과 쓸개에서 나오는 수많은 탐즙 그리고 또 이 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종류의 홀몬들 이것이 12장으로 분비됐을 때 얘들이 정상적인지 뭔가 비실거리는 건지 쓰러지기 직전인지 다 들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소장을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 세포수보다 더 많은 유익균 유해균 얘들이 어떤 상태인지 싸움이 지금 시작하기 직전인지 끝날 때쯤이 된 것인지 이 휴전이 몇 년 더 계속 될 것인지 낱낱이 낱낱이 다 살펴보고 대장 직장 학문을 딱 나와서 주인 어르신 내가 다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보고서가 요겁니다 하고 내놓는 보고서가 뭐예요 그게 대변입니다 대변입니다 그거 냄새 난다고 그냥 내리면 이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모양도 보고 색깔도 보고 구석구석 쪼개서 살펴도 보고 심하면 먹어도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변진법이다라고 어제 살펴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이 소화기관이 전부냐 여기에 있는 것은 다 구석구석 살펴봤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이 소화기관 밖에 있는 간은 어떤 상태인지 폐는 어떤 상태인지 신장은 어떤 상태인지 발가락은 어떤 상태인지 뇌세포는 어떤 상태인지 여기도 누군가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는 60쪽에 내지 100쪽에 세포 세포 모든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정말 흠 하나 없이 치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남게 하려면 거기 상태도 보고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그 일을 할까요 다 다녀본 친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 소화기계에서 영양분을 딱 흡수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혈관으로 들어가요 우리 몸에는 모든 조직들은 이 혈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적혈구 그리고 포도당 수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만 삽니다 그러니 혈관이 연결 안 된 세포는 우리 몸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선물을 주면서 그냥 정보만 빼우려고 하면 하나도 안 줍니다 선물이라도 줘가면서 들은 것 좀 있으면 얘기해 줘라 거기 상태가 있는지 좀 얘기해 줘라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산소도 주고 포도당도 주고 그러면 그 속에 구석구석 세포 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분위기 다 살펴보고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또 여러 가지 노폐물 찌꺼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오지만 온몸으로 세포 속에 있는 정보를 다 맛본 정탐꾼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디를 정탐했든지 간에 다 흘러흘러 최종적으로 어디로 모일까요 신장으로 모입니다 신장으로 모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나올까요 오줌으로 나와요 이건 그냥 오줌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보고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얘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색깔이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이게 우연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 몸 어떤 곳에 있는 조직이든 세포이든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X-ray MRI CT 다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진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몸 구석구석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오줌입니다 이것을 잘 진단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요진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변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조금이라도 먼저 내 몸의 상태를 일찍 진단해야만 대비책을 세울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이 싸움을 한번 걸어봐야 승리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과대학 안 다녔어도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내 몸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잘 많이 알까요 내가 잘 가장 많이 아는 겁니다 의학 박사보다도 이 사람 혈당을 기가 막히게 조절하기 위해서 오늘 인슐린 몇 단위 맞아야 되는지 누가 박사일까요 자기가 박사입니다 당뇨병 의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 몸 여기서 나오는 오줌 막 의사한테 먹어보라고 하지 말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온 내 몸에서 나온 오줌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냄새도 맡고 어제와 뭔가 다르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 있을까 해석법을 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요 너무 많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인 독소가 간에서 1단계 해독이 되면서 기름 보따리에 쌓였었던 독소가 지용성 독소가 이제 보따리에서 딱 풀어져 나오면서 수용성 독소가 되는 것 이것을 1단계 해독이라고 그러는데 기름 보따리에 쌓여 있을 때보다도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면 그냥 옷 벗고 알몸으로 밤송이 같은 독소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기 때문에 독성이 더 강합니다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크아 머리가 막 아플 수도 있어요 이게 아팠는데 더 예리하게 아플 수도 있어요 장이 안 좋았는데 더 더부룩하고 아주 메스껍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됐고 아직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기 직전 2, 3일 정도 일어나는 명현현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2단계 해독은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 분해된 이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포함 영양소로 포숭줄을 꽁꽁 묶은 다음에 이제 물에 녹는 독소가 됐으니까 물줄기로 딱 끌고 가서 흘러 흘러 구멍만 보이면 다 버려주는 것 이게 바로 2단계 해독입니다 포숭줄로 묶는 것 포함 영양소와 하나로 묶어지는 과정을 2단계 해독이라 부를 수 있겠고 이것을 물과 함께 구멍 밖으로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을 드디어 3단계 독소 배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모든 조직에서 일을 하고 나온 찌꺼기들 쓰레기 수거를 이 정맥을 통해서 다 긁어가지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직 쓸모있는 영양소는 재흡수를 합니다 쓰레기 절대 그냥 버리지 않아요 재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정말 이 질병들이 만들어낸 독소 중에 독소는 모아서 무엇으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오줌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리포트가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소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몸에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도 내가 가장 내 건강을 먼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소변을 보면서 어떻게 내 몸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지 먼저 그냥 멍하니 쳐다보지 말고 뭘 봐야 될지를 알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소변 칼라를 자세히 봐야 돼요 소변 색이 내가 건강할 때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이거 안 배워도 뭔가 좀 다른데 그런데 굉장히 예리하게 내 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냄새를 봐야 돼요 냄새 속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나는지 세 번째는 이 소변이 얼마나 탁한가 흐린가 맑은가 여기에도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변에 막 거품이 많은 날이 있겠죠 거품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변의 속도가 뭐예요 옛날에는 막 담장을 넘어갔는데 팬티도 못 넘어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소변이 그냥 샤아 하고 나가는지 이게 그냥 나가다가 떨어지는지 이걸 자세히 보면 모든 게 보입니다 정력은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변 줄기에서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소변의 빈도 밤에 몇 번을 보는지 다섯 번을 보는지 한 번도 안 보는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정보를 갖다 주고 있습니까 소변의 빈도 일곱 번째 소변의 양 우리 목사님 하루에 소변을 몇 밀리 리터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산다고요 이 엄청난 정보를 한 번도 체크를 안 해요 이걸로 한 병 정도 볼 것 같아요 세 병 정도 볼 것 같아요 감도 안 잡히죠 안 재봤으면 감도 안 잡힙니다 이걸 꼭 재봐야 돼요 특별히 복수가 차고 부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의사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평상시에 보통 흔하게 굴러다니는 제일 작은 물병 500ml짜리 물병이죠 거기다 하루 종일 내가 싸는 물병을 다 모아보세요 한 병 나오면 몇 ml 나온 거예요 500ml 두 병이면 천 정확하게 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건강할 때 정상 소변량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면 내가 지금 다른 때보다 두 병을 더 마셨는지 이것도 감안할 수 있겠죠 물을 옛날보다 똑같이 마셨는데 세 병 오줌 싸던 사람이 한 병밖에 안 싸 그럼 두 병은 어디로 간 거예요 몸 어딘가 남아 있는 겁니다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복수가 찬 겁니다 에이 뭐 복수가 찬 건지 지방이 느는 건지 저쪽 가서 pmi 체질 향지수 딱 체중계 올라가 보면 알지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만든 기계라도 얘가 지방인지 복수인지 구별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막 복수가 찼는데 저기서는 지방이 늘었다고 나와요 더 정확한 것은 소변의 양입니다 특별히 신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건 절대적이에요 느낌으로 자꾸 복수 찼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 마시는 양을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정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엄청난 부분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아직까지 그런데도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무대부로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숨쉬고 사는 게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소변 진단법을 좀 배워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면 이것과 다른 것은 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세히 공부 안 했어도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투명합니다 아주 맑아요 아주 건강할 때 나오는 오줌의 색입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그러면 색깔이 있다고 해서 다 질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 소변이 노란하네 그러면 무조건 병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병이 없는데도 정상 상태에서도 노란할 수 있어 이게 기술입니다 무조건 노란한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노란한 소변이 있을까요 특별히 질병이 없는데도 물을 적게 마셨을 때 물을 적게 마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 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내 몸은 언제나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 양말이 왠지 물을 안 마시는 거야 그런데 물을 마시지도 않는데 계속 오줌을 싸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 이 70% 수분이 법칙이 깨져요 그래서 이 몸에서는 수분을 아낍니다 가능하면 오줌을 싸면 안 돼 잘못하면 더 큰일 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세 번 네 번 화장실을 가든 것을 안 갑니다 다 모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독소를 계속 모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소는 많이 물은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해서 오줌 한번 싸야 돼 그러면 오줌의 색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짙을 수밖에 없어요 노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노란 오줌을 쌀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비타민을 먹으면 그래요 비타민 색깔 때문에 비타민 먹어서 노란색 오줌 나오는데 큰일 났다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비타민을 먹어서 노란할까 비타민도 안 먹었고 물도 옛날만큼 똑같이 먹었는데 이 때는 비정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 이게 오줌이 노란하다 못해 붉은색이 또 띄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될 아 이건 아주 중요한 보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큰일 났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마다 병원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리팜핀 결행약이 약인데 리팜핀을 먹으면 소변이 붉은색 계열의 소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좀 더 기다려봐야 돼요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수박을 많이 먹었을 때도 수박 속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붉은색이 있어요 이걸 어떤 사람 다 흡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붉은색 소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비트입니다 색소가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그래서 비트를 좀 많이 먹었을 때는 비트 속에 있는 붉은색을 흡수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이 좀 붉은색이 나와요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전화가 오고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와요 큰일 났대요 큰일 났대요 이거 어디서 터진 거 아니냐 그럼 저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행약 혹시 먹습니까 아니요 수박이나 빨간색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까 비트가 들어간 주스 마셨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지켜보십시다 그것을 먹은 사람의 일부는 약간 붉은색 계열의 소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아닌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끊었는데도 나온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병원을 가든지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파란색 오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좀 보기 드물겠죠 파란색 오줌이 나오는 경우는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약을 먹은 사람 이건 염색입니다 천연 염색 물감인데 특별히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 물고기에 백반증 같은 게 나오는 경우 있죠 물고기 피부에 이때 이걸 넣으면 치료가 되는 약이에요 그런데 말라리아 귤을 죽이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사람도 가끔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그 약을 먹었을 때는 파란색 오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병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약 끊으면 멀쩡하지 않겠어요 또 인디고 카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정신분열증 약 속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도 염색 파란색 염색 염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흡수가 안 되고 오줌에서도 이게 좀 섞여 나오면 파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런 게 없는데도 파란색이면 뭔가 굉장한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런데 뭔가 예전에 안 먹던 무슨 음식을 먹었다 어떤 약을 먹었다 그럼 그것인지 평상시 안 먹던 것을 끊어보면 금방 나오겠죠 24시간 지나기 전에 괜찮으면 거기에 이 성분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것 가지고 질병이라고 염려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이 아닌데 붉은색 소변이 나온다 정말 심각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때는 붉은색은 붉은색인데 거의 검정색 계통으로 짙은 붉은색이 나온다 이것은 출혈이 있는 거예요 출혈이 있는데 여기 오줌이 나오는 입구에서 가능하면 먼 쪽에서 출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줌 줄기 중에서 오줌이 만들어진 가장 뿌리 신장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짙은색의 오줌이 나와요 그래서 피가 출혈이 된 장소가 좀 저 먼 쪽에 있을 때 여행 오면서 산소들을 만나 산화됐기 때문에 이런 색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서 출혈이 있는 상태라 이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붉은색은 붉은색인데 그렇게 검붉은색이 아니고 선분홍색이다 출혈인데 이 오줌 나오는 입구에서 좀 가까운 쪽에서 뭔가 출혈이 있으니까 요도관 쪽에서 뭔가 염증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방광에서 좀 있든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로 결석일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이 오줌관에 이 결석이 나오다가 딱 걸렸어 아주 작으면 오줌과 함께 나갔을 텐데 덩어리가 커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딱 걸려 있는데 이때는요 아주 그냥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수반될 수 있어요 이거 겪은 사람들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만 너무너무 하복부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오줌을 싸면은 빨간 오줌이 나와 요도관에 뾰족한 이 돌멩이가 걸려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일 때 보입니다 또 이 방광이나 요관에 감염이 있어도 거기서 염증에 지나쳐 이제 피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방광암이 있든지 신장암이 있든지 전립선 비대증이 있든지 또 옆구리를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넘어졌든지 한 방 맞았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여기 충격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 속에서 출혈이 있고 그게 오줌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간 현료는 아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변이 탁하고 뿌연한 소변을 볼 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제 노약자들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냥 맑은 색이 아니고 뿌연해 왜 그럴까 이때는 이 신장에 신우신염 염증이 있을 때 그 고름들이 오줌 속에 좀 섞여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맑은 물색이 아닌 거예요 뿌연한 것입니다 또 방광에 염증이 있든지 이 요로에 염증이 있든지 염증이 소변에 섞여 나올 때에 맑은 물색이 되지 않고 뿌연 오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장에 암이 있든지 방광에 암이 있든지 그러면 이 점막 조직의 일부가 이제 떨어져 나오겠죠 그게 섞여 있으니까 뿌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들 만만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임파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파선 암이든지 임파선 염이든지 그러면 이 임파선이 이 쪽도 혈관하고 좀 만나기 때문에 그 염증들이 아니면 그 임파액들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뿌연한 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냥 고기 아니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보다 넘칩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고기를 하루에 얼만큼 먹으면 되느냐 단백질은 하루에 48g이면 족하다 그래요 48g이 얼만큼일까 한 끼에 젓가락 불고기 한 젓가락 정도 양입니다 그런데 불고기 먹으면서 불고기 한 젓가락 먹고 됐어 하고 젓가락 놓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이빨 새 끼기만 하지 안 먹는 게 낫지 차라리 일반적으로 먹었다면 더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 이상 고기를 먹으면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만큼 쓰고 나머지는 분해돼야 되는데 이 고기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산이 됩니다 그러면 요산이 피 속에 웬만큼 정도면 신장에서 다 걸러주는데 걸러주지 못하고 남은 요산이 피 속으로 흘러다녀요 이걸 신장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버려주기 때문에 요산 때문에 부연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미처 걸러주지 못한 것은 혈관을 타고 돌다 여기 엄지발가락 마디 있는 부분에서 쌓입니다 뾰족하게 유리조각처럼 쌓이면서 빨갛게 부풀어 올라오고 살짝 건드렸다 그러면 속에서 뾰족한 유리조각이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져 오는데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느껴진다 해서 통풍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제 색깔만 보지 말고 웉도 좀 보자 냄새도 좀 한번 맡아보자 정상적인 소변은 무취 냄새가 없습니다 뭐 오줌을 쌓는데도 별로 찌린내가 안 나요 아주 건강한 사람의 소변입니다 그런데 아주 찌린내가 고약해 아주 소변을 보면 막 아주 고약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찌린내라고 그러죠 찌린내 그것은 이 신장에서 고기 많이 먹었을 때 분해된 요산이나 요소가 걸러져서 웬만한 사람들 다 소변으로 나갑니다 소변에 섞여 나오는 산이에요 요산은 그런데 뭔가 세균에 감염이 됐을 때 이 세균이 요산을 먹어요 먹으면서 분해를 시키는데 그때 이 부패균에 의해서 요산 싱싱한 요산이 이제 썩어버리면서 암모니아 게스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냄새가 지린내 아닙니까 지린내가 나요 그리고 또 탈수가 심할 때 너무 물이 땀으로 많이 빠져나갔을 때 그럼 신장 쪽에서는 오줌이 별로 나갈 게 없죠 여기서도 버려줘야 될 독소는 있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진한 독소들이 소변과 함께 섞여 나오면서 찌린내가 더 심할 수도 있고 또 요도나 신장 쪽에 염증이 있을 때도 그 염증이 좀 부패되면서 찌린내가 더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린내가 날 때 뭔가 몸에 문제가 있고 특별히 이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줌에서 아주 단내가 나요 좋은 겁니까 몸에서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난다 향기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은 몸에서 이 포도당을 쓰고도 너무너무 남을 정도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심한 분들은 그 심각한 혈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변을 통해서 당분을 버려주는 조절 작용이 진행이 되면서 오줌 속에 맑은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단내가 납니다 찍어 먹어봐도 단내가 나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몸 세포에서도 단내가 올라와요 포도당이 그만큼 넘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이 혈당을 재보면 틀림없이 높습니다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 높아요 합병증이 밀려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단백뇨가 많을 때 좀 오줌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나올 때도 단내가 날 수 있어요 또 소변의 모양도 봐야 되겠죠 소변의 모양이 보통 물이 아니고 뭔가 아마 거품이 위에 껴있어요 그러면 흔히들 이게 눈에는 가장 잘 보이니까 오줌을 쌌는데 거품이 보여 그럼 뭘 의심하나요 보통? 단백뇨 아닌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 의사거든요 아 나 단백뇨 걸렸나 봐 왜요? 오줌에 거품이 많아 그런데 대부분은 단백뇨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품 나는 오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제일 아주 예민해요 그런데 거품이 있다고 해서 다 단백뇨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품은 왜 날까요? 물도 막 휘저으면 거품이 생기죠 그래서 이 단백뇨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도 거품이 있는 오줌이 가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보단 남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오줌이 변기까지 떨어지는 높이가 높아요 여자들은 얕고 그럼 어디에서 거품이 더 많이 생기겠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20cm 높이에서 떨어질 때 만들어진 거품하고 70cm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품하고는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틀림없이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이런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거품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오줌의 각도에 따라서도 달라요 오줌이 어떤 각도로 변기에 맞아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얌전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요란하게 마찰이 많이 일어나게 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소변보는 습관에 따라서 거품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도 거품이 있는 오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몸이 열이 많이 날 때 고열일 때 그럼 물이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품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고 또 탈수 너무 물을 못 마셨어요 필요 이상으로 그때도 정상적인 소변이 아니고 거품이 날 수 있고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할 때 이때도 그 속에 있는 단백질이 쓰고도 남아서 오줌으로 너무 많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 단백료가 있을 때 거품이 있는 소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정상적이면서도 거품이 나오는 것과 질병이 있어서 거품이 나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에 쌀 때는 거품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대로 거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좀 지나는데도 거품이 오랫동안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오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품이 계속 남아있으면 단백료 내지는 고열 탈수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소변의 속도를 좀 보세요 소변이 아주 빠르게 세게 나가는지 천천히 나가는지 세게 나가면 어떤 오줌이 나올까요 옆에서 보면요 포물선을 그립니다 이 소변이 세기가 아주 빠르면 이렇게 처음에는 속도가 빠르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속도가 좀 떨어지면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종 모양의 커브를 그립니다 힘 있게 나갈 때에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오줌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대 속도가 보통 1초에 20ml 정도 나가는 속도로 이 소변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도의 이상이 있을 때 요도의 이상이 있을 때는 처음에 싸는 게 힘들어요 그냥 바로 나오질 않고 아주 힘들어 막 싸려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 시동이 좀 걸리면 좀 나가기는 나가는데 줄기가 옛날 같지 않고 가늘어 그리고 한 번에 쭉 싸질 못하고 중간에 끊어져 그랬다 또 힘들게 좀 조금 쌌다가 또 끊어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도 이쪽에 아니면 전립선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는요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요 쌌는데 안 쌌 것 같아요 잔요감 잔요감 그래서 또 한참 또 기다리면 또 한 방울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또 떨어져 시원하게 나가지 않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모양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과민성 방광염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 화장실까지 갈 시간은 보통 주는데 그걸 못 참아요 마렵다 그러면 바로 나와 팬티가 자꾸 젖어요 그러니까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는 도중에 찔끔찔끔 한 방울씩 자꾸 새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에 막 도착하자마자 한 번에 왈칵 또 급하게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방광을 조절하는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이 좀 잘 안 되면서 너무 예민하게 작동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변을 하루에 몇 번씩 보는지도 이렇게 기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경 안 쓰면 하루에 몇 번 바치 기억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몸이 아플 때 건강할 때도 한 번 좀 적어놓고 몸이 아플 때도 이걸 적어보면 쭉 보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여섯 번 내지 여덟 번 정도 소변을 봅니다 보통은 그런데 자는 동안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전에는 다 그랬을 거예요 잘해야 한 번 본다든지 한 번도 안 보는 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는 이 소변을 이거보다 더 자주 가는 것 이것은 빈뇨라고 그래요 아주 빈번하게 오줌을 싸는 거예요 빈뇨 이것도 생활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죠 먼 거리 여행하기가 참 힘들 수도 있어요 왜 빈뇨가 올까요? 그런데 자주는 가는데 오줌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도 자주 보니까 한 번에 많이 볼 양이 없어요 그래서 오줌은 조금밖에 못 보는데 자주 가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이 방광에서 딱 땜을 막는 이 근육이 평상시 건강한 사람은 꽉 막혀 있다가 땜이 꽉 차면 가서 한 번에 샤악 하고 시원하게 보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요도 쪽의 근육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3분의 1도 안 찼는데 또 열어지려고 그래 그럼 가야 돼 근데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아 오줌 빨도 약해 그래 와 있으면 채워지기도 전에 또 가자고 그래 이게 빈뇨의 정체일 수 있어요 또 밤에 너무 많이 이제 오줌을 싸면 이건 심각합니다 잠을 못 자기 때문에 2차적으로 또 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소변의 양 소변의 양 정상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50cc 정도의 오줌을 삽니다 그리고 얼만큼이에요 500ml로 한 병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한 3분의 2가 넘는 양 거의 한 병 정도를 싼다는 거예요 오줌을 한 번에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을 한 번 받아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정상적인 소변의 양이고 빈뇨가 있을 때는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모아질 때까지 못 기다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변의 양이 아주 적어집니다 또 야간 빈뇨의 경우도 절대 오줌 많이 싸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는데 다 모아도 한 병이 안 돼요 그냥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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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가는 거예요 또 당뇨의 경우에는 소변의 양이 많으면서 자주 가는 겁니다 다른 병은 소변의 양이 적으면서 자주 가는데 당뇨의 특징은 많이 가지만 한 번 또 쌀 때도 많이 싸요 왜냐하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소변으로 버려주기 때문에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을수록 소변의 양이 많아져요 많이 쌌으니까 70%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본능이 옵니까 자꾸 마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갈증이 심해요 바가지로 마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변 하나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들을 미리 진단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떤 약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겠지만 모든 게 독소가 축적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니까 아주 심각하면 병원에 가겠지만 오줌 뭐 좀 자주 싼다고 해서 병원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병원을 키우는 거예요 그럴 때 디톡스를 하면 놀랍게 몸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다섯 번씩 화장실을 밤에 가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빠르면 디톡스하고 일주일 내로 한 번도 안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치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전립선이 안 좋은 경우도 디톡스를 하면서 전립선에 찌들어있던 독소들이 싹 청소가 되고 보링이 되면서 그냥 오줌을 안 싸는 게 아니고 전립선 자체가 비대증이 줄어들고 또 전립선 연증이 항산화제를 통해서 또 싹 청소가 되면서 치료가 됐기 때문에 밤에 한 번도 오줌을 안 싸도 될 정도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석구석 정탐하고 우리에게 다 보고하는 그 소변을 조금 자세히 좀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심각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 이게 몸에 좀 문제가 있네 그럴 때는 하루만 디톡스를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은 만성이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하루만 디톡스를 해도 몸이 싹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좀 오래됐다 그럼 한 4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맘먹고 한 20일 할 수도 있고 웬만한 것은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왜 내가 20kcal 정도를 소비하는데 20kcal 음식을 먹으면 몸이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 600kcal나 900kcal 그냥 하나도 안 먹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900kcal를 먹고 옛날처럼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900kcal 먹고 2000kcal를 쓰니까 몇 kcal가 부족합니까 1100kcal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세포가 얼마나 생각보다 똑똑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냥 들어온 것보다 쓰는 게 많다 그러면 그날부로 파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며칠을 버티는 거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우리 세포는 어떻게 견디느냐 야 어떻게 900kcal 먹고 2000kcal 쓰라고 그래 뭐 맨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그러면 부족한 1,100을 어디선가 끌어와야만 그날 안 죽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내 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보지도 안 했었던 이 남아도는 영양소를 뜯어 태운다는 거예요 지방을 분해시킵니다 또 뭔가 염증과 쓰레기들을 뜯어 태우더라는 거예요 또 망가진 어떤 미토콘드리아나 조직들을 분해해도 이게 다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900kcal 정도로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면 몸 구석구석 쌓여있는 쓰레기 독소 망가진 이 세포들을 싹 뜯어다 태우는 오토파지 현상이 진행이 되더라는 것을 이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을 하면서 2016년도에 야 이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이 찌꺼기들이 축적되고 막아지면 순환이 안 되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지금까지의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만성질환,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는 기가 막힌 제3의 치료법이 되겠다 그래서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최첨단 의사들이 지금까지 안 되던 이 질병들 이것으로 치료를 해보자 어디가 그렇게 아팠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장사라 씨 섬유근육통 병원 가봤어요? 치료 안 됩니다 아예 불치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약은 왜 주는지 몰라 불치병이라고 하면서 아무 효과도 없어요 효과 있으면 진통제입니다 아니면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이에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여기저기 다녀도 의사도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며칠 디톡스 했을 때 싹 없어졌어요? 작년에 왔을 때 한 70% 없어졌고 이번에는 거의 이제 99% 없어졌고 없어져요 그거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 찌꺼기 뜯어 태웠는데 정상세포 있고 암세포 있어 세포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뜯어 태울까요? 암세포 뜯어 태웁니다 암세포가 줄어들어요 놀랍게 줄어듭니다 최장애 정상적인 이 랑겔 한성 베타 세포가 있고 그냥 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인슐린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낡은 베타 세포가 있어 누구를 뜯어 태울까요? 베타 세포 낡은 거 뜯어 태워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싱싱한 베타 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되더라 그러면서 일형 당뇨병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 2017년 국제생리학 저널 셀지에 발표가 되면서 이야 이거 오토파지 기가 막힌 치료법이다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불치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새로 등장한 치료법인데 우연이지만 백투에대는 2016년이 아니라 벌써 17년 전부터 결과적으로 그 오토파지와 똑같은 방법의 디톡스를 해오고 있었고 지금 의사들은 생쥐 가지고 이거 맞네? 진짜네? 하고 아직 동물실험 차원에서 지금 남아있지만 백투에대는 17년 전부터 사람 대상으로 수많은 암환자 수많은 아토피, 수많은 심장병 이런 심각한 불치병 환자들에게 이 오토파지의 원리를 활용한 그때는 오토파지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린 디톡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놀랍게 치료가 되고 혈관벽에 쌓여 있었던 그 산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정말 고단이 칼로리를 다 뜯어 태우면서 혈관이 넓어지고 협심증이 치료가 되고 그러면서 심장병이 치료되고 여러 가지 이 순환기계 통에 문제가 있는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수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단을 정확히 먼저 하고 그리고 문제 있다 그러면 이 독소를 깨끗이 아무 후유증 없이 청소해 주는 이 백투에렌 디톡스 프로그램을 잘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언제나 건강하게 질병 없이 100세 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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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